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여기야, 어서와. 여기가 너희 사무실이야? 정확하게는 공유 사무실이지. 요즘엔 사무실도 공유해? 그럼, 특히 용인시는 공유에 엄청 진심이라고. 공유도시만 봐도 그래. 공유도시? 그게 뭐야? 공유도시는 공간, 물건, 재능,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보편화된 도시를 말해. 그래서 용인시는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지나가다가 공유냉장고라는 걸 봤는데 그것도 공유경제인 거지? 물론이야. 시민들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위한 거지. 시민들뿐 아니라 여러 단체,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공유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 복지, 사회 등의 여러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 더불어 살고 아낌없이 나누고 공유한다라. 정말 멋지다. 공유야말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지.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시의 도시자원을 이용하여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